어휴 야연씨 안녕 그날로 가자, 덥다 안녕하세요 가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예요 네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다른 방송 있어요? 아니요? 여기 옆에 수양식 있고 여기 KBS는 아이돌 예능 하나 찍는 거 있어요 아아 아이돌 예능 그래서 저렇게 있는 거구나 네 귀여운 거 같네 좋은 거 같네 저 아이돌 아아 와 덥다 진짜 더운 거 안녕 기다려요 아니 안녕 가희님 진짜로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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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이 녹화 잘하고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넘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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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고 오늘 다음날의 . . . . . . . 안녕하세요 그늘로 가자, 덥다 안녕하세요, 가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이쁘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다른 방송 있어요? 아니요, 저 말할 때만 여기 옆에 수영식 있고 여기 KBS는 아이돌 예능 하나 추는 거 있어요 아, 아이돌 예능 네 그래서 저렇게 있는 거구나 네 여기 뭐? 여기 갔지? 아이돌 아 아, 좋다 기다려 봐 안녕 기다려 기다려 가희님 진짜로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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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녹화 잘하고요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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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ap 어머니 감사합니다.